느끼지가 않나? 우와 미술 전공학원에서 보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시각적으로 친구들 남자 어디 이렇게 같이 다니면 야 빨리 가자 그냥 가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저는 되게 세세히 보는 거 좋아 지하? 우와 특제 미사 보고 하는 그런 건가? 어 맞다 토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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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실은 바실리카에서 가장 오래된 부분 가우디는 1926년 작별 인사 후에 묻혔습니다 가우디가 묻힌 곳인가 봐 오 마이 갓 이게 토굴이구나 토굴 크랩타가 토굴이란 뜻이네 토굴 가장 오래된 부분이래 지하실이 바실리카 재밌다 이건 뭐지?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이거 뭐 고해성사 아 이거 고해성사실이네 고해성사하는 거네 옛날 어 너무 저 안에 신부님이 들어가 있고 네 그치 여기에서. 그치 응 다른 건가 보다 어 이거 되게 이런 거 약간 가슴 울컥거린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라 이거지 영혼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영혼이 강해진다 고백은 고백은 영혼을 강화합니다 강화합니다 고백 한번 해야겠다 고해성사? 뭔가 한두 가지라도 확실히 알았다는 게 기분이 좋다 어떻게 지었을까 건축이 참 대단한 것 같아